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한글날인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동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는 성산의 92.8mm, 서귀포 태풍센터 53, 한라산 성판악 24, 제주시 5.2, 서귀포 3.6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부터 다시 시작돼 모레까지 제주 전 지역에 20에서 60mm 더 내리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한편 제주 동부를 중심으로 오전 한때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오전 9시 5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입구 교차로 인근 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 5대가 고립됐다가 119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오늘 제주에서는 오후 5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7명 가운데 6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1명은 감염 경로를 확인 중입니다.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6명 가운데 3명은 제주시 삼도사우나 집단 감염과 연관돼 관련 확진자는 25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글날 연휴에 관광객이 대거 제주를 찾으면서 지역 방역 체계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한글날인 오늘 관광객 4만 9천 명이 제주를 찾았고, 오는 11일까지 연휴 나흘 동안 관광객 16만 명가량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공항 워크스루에 인력 6명을 추가로 투입해 입도객 가운데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특별 입도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연휴 기간 공무원 100여 명을 투입해 숙박과 관광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추자도에서 복망염 의심 증상을 보이며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98살 A 씨의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경찰에 환자 이송을 요청해 추자될 때에서 테러 대비 비행훈련을 하던 경찰 헬기에 의해 15분 만에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는데 A 씨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토지를 팔고 싶어하는 소유주들에게 매매 중계를 해주겠다며 접근해 2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제주시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주 3명에게 법인을 만들어 토지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땅을 처분해주겠다며 접근해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일부인 28억 원을 챙겨 자신의 채무 등을 갚는 데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소비자 물가가 6개월 연속 3% 이상 올라 서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도 소비자 물가지수는 110.33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 올라 지난 4월 이후 6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상추가 45.1%, 달걀 43.4%, 돼지고기 12.9%, 휘발유 20% 오르는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농수축산물과 공업제품 가격이 대거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도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도민은 1,829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보다 19.6% 증가했습니다. 또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331명으로 지난 2019년보다 54% 늘었습니다. 한편 개인 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할 경우 은행권 자율협약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나 원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제주지역 1인 가구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난달 주민등록 인구 통계 발표에 따르면 제주지역 1인 가구는 12만 8천여 곳으로 도내 전체 30만 가구 가운데 42.1%를 차지했습니다. 제주지역의 1인 가구 비중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8번째로 높았고 2인 가구가 22.7%, 4인 이상 가구 19.4%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4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제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3% 올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